안녕하세요. 여섯시내고양입니다. 미국의 대표적인 뉴스 채널이 CNN입니다. CNN에서요. 서울의 대표적인 길거리 음식들을 어떻게 하면 맛있게 먹는지 이런 것들을 소개해서 화제입니다. 김밥, 순대, 떡볶이, 호떡을 어떻게 먹어야 맛있는지 또 어떤 맛인지를 아주 자세하게 소개를 했다고 합니다. 저희는 이미 아니까. 이름만 들어도 떡볶이, 순대, 이름만 들어도 군침이 도는데 외국인들도 아마 먹어보면 반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전동 음식뿐만 아니라 대표 간식 먹으러 더 많은 외국인들이 우리나라를 찾아오면 좋겠다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렇습니다. 아마 외국인이 이걸 봐도 깜짝 놀랄 겁니다. 이게 어떤 걸까요? 자, 제주입니다. 정벌음 리포터. 네, 그렇습니다. 깃털을 입은 듯 허수아비를 보는 듯 상상력과 호기심을 자극하는 제주의 명물 우장. 지금 확인하시죠? 네. 제주의 오랜 풍경. 이것이 바로 제주의 전통 비옷 우장입니다. 우장 속에 녹아있는 삶의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서귀포시 표산면 토산리. 이곳에 아주 특별한 분이 계신데요. 물에 불린 억새는 두드리면 얇은 가닥으로 분리되는데요. 억새가닥으로 새끼줄을 꼬는 것이 우장 만들기에 처음입니다. 볏짐이 흔하지 않은 제주에서는 비바람에 강한 억새로 새끼줄을 꼬는데요. 우장 한 벌을 만들기 위해서는 새끼줄 400미터가 필요합니다. 아버지. 그런데 이거는 뭐예요? 머리카락 같기도 하고. 말꼴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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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의 우장에만 쓰이는 재료 말총까지 준비가 됐습니다. 정말 제주답네요. 우장을 만들 수 있겠네요? 그런지 또 한 가지 더 있어야 돼요. 한 가지요? 어떤 게 필요한데요? 우리 할머니 필요해요. 금술도 좋으셔라. 두 분이서 손 꼭 잡고 만드실 건가 봐요. 어느 저리 손 잡으면 안 일로는 데요. 아 그래요? 알콩달콩 60년부부의 호흡은 우장에서 빛을 발하는데요. 제주에서는 이띠로 우장을 만드는데요. 재료는 지천이지만 누구나 우장을 만들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우장은 말을 관리하는 말태오리들의 필수품이었습니다. 들판에서 지내는 날이 많았던 말태오리들에게 우장은 비와 바람은 물론 추위도 막아주었는데요. 하지만 말태오리가 사라지고 우장도 과거에 머물러 있습니다. 오래된 시간은 어르신의 손끝을 타고 간신히 이어지고 있는데요. 어르신이 손을 멈춘다면 더 이상 우장은 없습니다. 과거에는 마을마다 한두 명씩 우장 만드는 분들이 계셨는데요. 지금은 세월에 밀려 정의숙 어르신만이 남았습니다. 유일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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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님, 아버님은 언제부터 우장을 만들기 시작하셨어요? 나한 설나문서래부터 해봤어요. 어떻게 하다가 이거 기술 전수 받게 되셨어요? 아버지 하는 거, 기술 저렇게 하는 건가 했는데 누군가 하는 말이 그걸 한 번 만들어줄 수 있는 게 만들 수 있다고. 아버지 어깨 너머로 배운 우장. 부부가 함께하기에 50년 넘게 이어올 수 있었습니다. 우장은 이렇게 마디마다 띠를 넣으면서 그물처럼 엮어 가는데요. 그 과정이 녹록지 않습니다. 섬세한 작업이네요. 아버님, 이거 하나하나 엮는 게 보통 시간과 정성이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거 어디까지 엮어야 돼요? 어디까지 엮어야 돼요?